마컬로이드 BTS 버터 아니 썸네일 뭐지?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와 완전 채팅창에 욕을 쓰는 순간 갑자기 모니터가 거울로 바뀌는 거울을 맞는데 시그넨 중립하겠습니다 무조건 오직비를 내 손에 뻗어 저주리곤쳐라 망했다고요 이번 거? 망하는 가구는 오직에 잘 와... 들어봐 매일 비치는 축구 바이크를 투단한 동부 박스에 들리는 골프를 오직자라로 근데 망하는 가구 오직에 잘 붙는 너희들의 정체는 볼게 인생 망하는 전문이야 아 그러고는 중립하겠습니다 의상들의 이태리라의 같은 불고기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갑자기 취해서 불고기 먹어봐도 맨 콩질 도넛냅 이네네 이네 오저공 오직비를 어? 아.. 아 이번 거 진짜 좀 공들여서 잘 만드셨는데 오직비를 어? 아 나 이 노가리 기억난다 야 이건 못알아도 이건 근데 너무 내수인데 아 이 노래 넣었다는 소리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 좋은데요 이번에는 가사 뮤비까지 이 정도면 왁타버스 각 나오.. 솔직히 좀 초반에는 아 너무 내수인데 이렇게 했다가 좀 킬링 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한테 으 으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가 리가 써요 차가 듣고 싶다구요 채팅창에 욕을 쓰는 순간 갑자기 모니터가 거울로 바뀌는 거울을 만든때 생각낸 딴 즈음 중립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이게 우리 이완에 매수가 많기는 해요 이게 왁타버스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뭔 소리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뒤에 까지 보면 살짝 풀리면서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방 시청자들이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대로 깜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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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골프를 우지의 단어로 근데 망하는 그 가죽을 우지게 잘 붙는 너희들의 정체는 뭘까? 인생 망하는 전문이야 아 그렇구나 종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때리할 가투 불고기 야 아 이거죠 아 이거 약간 그 옛날에 그거 나왔을 때 느낌이네 그 예 그 옛날에 그거 나왔을 때 느낌이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아니 그 요즘 아 아 아 그 아니 아니 그 뒤틀린 사랑 뒤틀린 사랑 뒤틀린 사랑이나 약간 그 예 뭔가 그런 느낌 음 아 근데 뮤비도 있어가지고 아 근데 버터가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맘에 든다 약간 띵곡의 조건에 그래도 부합하는 어 요즘에 좀 괜찮네 일찐이야 부터 해가지고 약간 음 지금 보면은 지금 일찐이야가 일찐이야가